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7일부터 2주 동안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과 카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 점검한 결과 대전 대덕구 관내 2곳, 동구 1곳, 청주시 2곳 등 5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. 적발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와 건축물 불법 증축 등 모두 9건으로 관할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.